문경 대하산 인근에서 20년 전 문을 닫은 채석장이 운영을 재개하려다 봉암사 등 불교계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산림청이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업체 측이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는데 최근 법원이 주민생활과 백두대간 보호 측면에서 허가 취소의 공익이 크다며 산림청과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최대의 수행 도량인 조계종 봉암사 승려들과 문경시 완장리 주민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문경 대하산 광업소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되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 사실을 알린 MBC 보도 이후 5개월 만에 용주 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사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업체 측이 허가 부대 조건 중 하나인 주민 동의 절차를 충분하게 거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최석장 인근의 완장리 마을 주민 184명 중 97%가 운영 재개를 반대했는데 정작 업체 측은 강업소와 다소 거리가 있는 마을 주민에게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석장 측은 한 번 나온 허가를 취소한 건 부당하다며 국유림관리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판결문에 업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청이 요구한 허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광산의 소음진동 분진으로 주민 생활의 고통이 충분히 예견되고 최석장이 위치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필요성도 강하게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초조하게 판결을 기다려온 봉함사와 인근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최석장 일원에 20여 년간 방치됐던 건물과 하약창고 등 폐기물 640톤을 모두 철거했고 이 일대를 주민과 함께 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이 지역 산림을 공익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마을 주민의 활용 수요도 고려해서 산림이 고교림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지만 업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